플로리다주에서 40대 한 아시안계 여성이 바닷거북이를 잘못 건드리다 체포돼 거액의 벌금형에 처해질 위기에 몰렸습니다. 플로리다주 마이애미 비치에 한 아시안계 여성이 바닷거북이를 때리고 발로 짓밟은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고 합니다. 체포된 여성은 41살에 류 랴군씨로 바닷거북이나 알 등을 추행한 혐의로 입건됐다고 하는데요. 플로리다주에서는 이 혐의가 3급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합니다. 현재 5천 달러의 보석금이 책정된 류씨는 유죄가 인정되면 거액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. 플로리다주 어류야생 보존위원회 측은 이번 사건으로 거북이 알들과 보금자리는 무사하다고 전했습니다.